제가 또 전지산입니까 전지산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쫙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LFP 배터리의 도전이 상거보다 거세다 K배터리 3사와 미국 OEM 3사의 전략적 짝짓기가 완성됩니다 한국 K배터리와 테슬라의 싸움이 되는 건가요? 3대 1로 싸우면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경글로벌마켓 한글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랑기자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퇴근길을 찾아가는 여의도 나오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배터리업계의 투자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김지상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내년 적어도 상반기에는 자동차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2022년을 내다봤을 때 전기차 그중에서도 배터리에서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 될까요? 일단은 그 전기차가 생산 차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침투율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는 의미 있는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침투율이 무려 10%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우리 기업들이 좀 올라타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는데 이 K배터리가 자라고 있기는 한데 좀 이런저런 도전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전지산입니까 전지산?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쫙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도전적인 것은 LFP 배터리의 도전이 생각보다 거세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모듈이나 팩을 생략하는 셀투팩이나 셀투셰시 이런 기술로 진화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국차 전지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또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따라잡아야 될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경쟁구도 측면에서 한번 좀 짚어보게 되면 국내 3사의 점유율이 34% 물론 작년과는 비슷한 수준이고 2년 전에 비하면 2배나 올라간 수치거든요 올해는 점유율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무려 올해 200%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CATL이 독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파트너인 유럽 OEM들이 선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장의 성장만큼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사실은 유럽 얘기하셨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가 더 확대될 때 이 파트너는 K-배터리 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저희만의 착각은 아닌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고요 앞으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축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아직까지는 성장이 되게 더 됐거든요 올해 의미 있는 변화는 K-배터리 3사와 미국 OEM 3사의 전략적 짝짓기가 완성됐거든요 어떻게요?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를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서가는데 GM과 주도적으로 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SK온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아성에 도전을 하죠 포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늦었지만 삼성 SDI는 드디어 스텔란티스랑 손을 잡았거든요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완성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거예요 현재 우리 미국 시장에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은 26%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25년, 4년 후에는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나머지 점유율은 테슬라죠 기가 배터리 이건 거의 그러면 한국 K-배터리와 테슬라의 싸움이 되는 건가요? 미국 시장에서는? 3대 1로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적극적인데 북미에서 150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계획이고 SK온도 포드와의 합작품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대등한 150기가와트까지 이미 계획을 다 그려놨습니다 삼성 SDI가 늦었지만 스텔란티스랑 25년부터 23기가와트로 시작을 해서 40기가와트까지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까 K-배터리 3사에 대해서 잔맥빛 전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요 사실 2020년을 되돌아 봤을 때 배터리주가 주가로 상승을 주도했다가 올해는 배터리 소재주가 주도를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은 사실은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차세대 배터리 관련 주들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차세대 배터리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배터리 셀 기업과 배터리 소재주만 봤을 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34%라고 하셨는데 이 소재, 4대 핵심 소재의 점유율을 보면 다 그 밑이에요 이 말은 즉슨 이 소재 기업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건가요? 우리 한국 배터리가 가장 잘하고 있지만 가장 아킬레스건은 4대 소재의 내재화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물론 좀 달리 얘기하면 이쪽 소재는 중급철이 워낙 잘해요 원가에서 앞서고 히투류라든지 각종 소재를 다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급업체들이 잘하는 영역이지만 어쨌든 우리 K배터리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4대 소재의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양극재 업체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률이 더 좋았다고 좀 봐야 되고요 우리가 반도체랑 많이 비교하지만 반도체는 계속 미세공정을 통해서 초격차를 유지하잖아요 10나노로 갔다가 이제는 3나노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배터리는 가장 큰 경쟁력 격차는 역시 양극재에 있어서 하이 니켈로 가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NCM 811이다 NCM 9반반이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니켈의 함량을 높여가면서 지속적으로 격차를 높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술적으로 집약된 부분이 양극재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국산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 성장성이 많이 부각된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을 내다봤을 때도 양극재 소재주들이 계속 선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양극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유를 높여간다고 한다면 시장 성장률 이상으로 더 높은 성장이 나올 거고 향후에 부가가치도 양극재가 다른 소재보다 높게 누릴 여지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분명히 기자님께서 LFP 질문을 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극재에서 가장 큰 도전이 지금 LFP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원계라고 얘기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기반의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고 사실 LFP는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무시했잖아요 무시했고 그냥 중국의 영역이다라고 항상 간주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중국과 한국의 경쟁구도를 하면 우리는 항상 성능이고 하이엔드로 지향하는 업체들이고 중국은 로우엔드에서 원가 경쟁력을 내세우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양극재에서 명확하게 삼원계냐 LFP냐 라고 구분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FP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LFP 배터리의 그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은 원가, 안정성, 양산성이에요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고 무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FP와 삼원계를 비교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가는 삼원계보다 30% 이상 싸다 근데 에너지 밀도는 30% 이상 낮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는 주행거리가 그만큼 짧아진다는 거죠 대신 충전소가 곳곳에 있으면 상관없다 아니면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되죠 무거워지면 또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가 짧은 엔트리급 승용차라든지 배터리 공간이 넓은 상용차들은 LFP가 최적의 솔루션일 수가 있어요 뭔가 되게 중국스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좀 구현해서 말씀드려보면 LFP라는 게 리튬 인산철이거든요 철이 들어있습니다 철이 들어있으면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철이 불 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발열성이 없어서 안정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ESS에서 불이 워낙 많이 나니까 ESS도 LFP가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안정성도 높고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셀 투 팩이에요 우리 배터리 셀을 보통 모듈로 한번 묶고 나서 팩으로 다시 한번 싸고 나서 셰시 차량이 탑재하는 건데 이제는 모듈을 생략하면 그게 셀 투 팩이 되는 거거든요 팩까지 생략하면 셀 투 셰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원가를 낮추고 무게와 부피를 줄여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게 한 솔루션이 셀 투 팩 셀 투 셰시가 되는 건데 이 LFP가 이러한 셀 투 팩을 구현하는 데 좀 더 용이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딱 각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못하는 말씀인 것처럼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제조가 쉬워요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쉽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물론 각형 폼 팩터가 셀 투 팩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삼성 SDI한테는 강점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국내 3사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 LFP 반격을 맞이하게 된 데는 테슬라가 있었죠 테슬라가 최근에 기존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LFP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삼성 SDI는 LFP 개발을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철이 들어있으니까 무거워요 단점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원가는 우리가 중고업체들을 추를 할 수가 없는데 원가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LFP인데 국내 업체들이 뒤늦게 생산 능력을 갖춰가지고 규모의 싸움을 하면서 원가를 가지고 뒤집는 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도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카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든 폭스바겐이든 LFP를 쓰겠다는 거는 양극제를 크게 보면 세 개로 나눠서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엔트리급은 가장 싼 LFP 그 다음에 이제 메스 모델 볼륨급은 망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하이 망간 솔루션을 쓰는 거고 가장 프리미엄급 하이엔드급은 하이 니켈 솔루션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업체들도 이 LFP만큼의 원가는 아니지만 충분한 에너지 밀도를 갖추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대표적인 게 코발트 프리 내지는 이제 리치 망간 그러니까 코발트를 없애고 망간을 높여가지고 삼은계를 하되 충분히 그 LFP에 맞설 만큼의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고 일단 비싼 코발트를 안 쓰는 것만으로도 원가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그거 말고도 사실 배터리 원가를 낮추는 부분들은 제조 공장에서 건식 전극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셀 투 팩, 셀 투 셰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LFP 가지고 중국과 과연 원가 싸움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성능을 갖추면서 지금의 3원계 원가를 낮추는 게 맞느냐 이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내 3사 입장 특히 삼성 SDR는 규모의 경제를 당장 할 필요가 없는 3위 업체다 보니까 이제 LFP 배터리 개발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의 CATL과 정말 규모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LFP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는 LFP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라든지 그런 폭스바겐 같은 그 선두권 업체들도 LFP를 채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국내 업체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내 배터리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배터리에 관심이 뭔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셀 업체에서 소재 업체로 갔다가 이제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 업체 특히 미국 업체들로 많이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차세대 배터리에서의 좀 기술 트렌드의 변화 기술 트렌드에서 주목할 점 이런 건 뭘 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거는 전고체 전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고체 전지는 액체 전해지를 고체로 바꾸면서 모든 소재가 이제 고체로 바뀌는 그런 환경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그 소재에 있어서 황화물, 산화물, 폴리모가 좀 경합하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시기는 2025년대 시장이 열리거든요 우리 주식시장이 아무리 뭐 선행성을 가져도 25년의 시장상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황화물이 성능에서 가장 앞서기 때문에 제조 공정상에서 뭐 롤투르라든지 이런 과제를 극복할 수 있으면 대세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어느 기술과 어느 업체가 표준인다라고 말씀드리는 시기 상조고 다만 차세대 전지라면 지금은 리튬이온 전지가 여전히 더 진화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보면 네 가지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수명을 늘리는 거고 세 번째는 충전이 빨라야 돼요 네 번째는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여기에 양극재, 은극재, 전해질, 분리막 전부 다 소재들의 진화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무게 기준을 본다면 킬로그램당 180와트아워 정도 구현하고 있고요 이게 한 4년 후에 25년 가게 되면 킬로그램당 330와트아워까지 개선이 될 겁니다 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 양극재는 하이니켈을 쓰면 되고 음극재는 실리콘을 섞어 쓰게 돼 있죠 그런가 하면 이 활물질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양극재의 고로딩 설계라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가 첨가물들 섞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CNT를 또 도전제 성격으로 집어넣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런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수명은 이제 지금도 이미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긴 해요 지금 그 배터리가 800사이클이 가능합니다 충방전이 800회가 가능하다는 거고 한 번 충전으로 400km 정도는 가거든요 그럼 48에 32니까 32만km 기자님이 차 운전하실 때 30만km 안 타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15만 탔어요 많이 타셨습니다 저희가 뭐 대리기사 하지 않고서야 택시운전 하지 않고서야 30만km 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지금도 수명은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게 한 25년 되면 1000사이클까지 개선이 될 거고 물론 상용차 같은 경우는 이런 수명에 대한 요구가 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수명에서의 이슈는 뭐냐 우리 배터리 스마트폰 써보시면 알겠지만 충방전이 거듭될수록 내부 저항이 커지면서 출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를 ESS 등으로 활용하는 그런 세컨드 라이프 생태계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에서 쓰던 거를 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보내서 거기서 또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는 A급만 쓰고 B급, C급으로 떨어지면 ESS로 가거나 다른 용도로 쓰자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이제 고속충전인데 우리 전기차 대중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충전이에요 충전 지금은 사실 배터리 용량이 80%를 채우는데 25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려요 4년 후에는 25년 되면 한 15분 정도까지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기자님은 우리 또 못 기다리잖아요 지금 우리 주유하는 데 5분 이내에는 다 끝나는데 이 15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 고속충전이 문제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하고 충전을 빠르게 하는 것은 정반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쉽게 말하면 활물질을 최대한 많이 때려 박으면 되잖아요 고 로딩 설계 그런데 반대로 충전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이 전자와 이온이 굉장히 빠르게 헤엄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상충하네요 그렇죠 이 로딩을 낮춰야 되고 전국을 또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부분이 반대기 때문이라도 쉽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 고속충전에서는 음극재 소재의 혁신이 필요한 거고요 실리콘을 섞어 쓰게 되면 전국의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을 섞어 쓰는 거예요 고속충전에서 큰 강점을 가집니다 국내에서 이제 뭐 실리콘 섞어 쓰는 음극재 만드는 업체들 우리도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업체들이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속충전 측면에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은 전고체 전제를 구현하면서 음극재는 리튬 메탈을 쓰게 되면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뭐 저도 에너지사 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4년 정도면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지비가 훨씬 싸니까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 킬로와트하워당 셀 기준으로 96달러 정도까지가 구현되고 있고요 25년에 한 78달러까지 떨어질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또 양극재에서의 다양한 옵션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코발트 프리 아니면 니켈의 함량을 높이거나 아예 그냥 가장 싼 LFP 배터리 쓰거나 고개인자 하나의 옵션인 거고 그 다음에 활물질을 많이 실을 수 있으면 부피나 무게당 또 에너지 밀도 향상되면서 원가가 떨어지니까 활물질 고로딩 설계 아니면 셀을 키우는 대형화 설계 거듭 말씀드리지만 셀투팩, 셀투셰시 기술 이런 것들이 원가를 낮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내 배터리 3사에는 LFP를 하든지 아니면 셀투팩, 셀투셰시라는 기술 향상을 이루든지 해야 되는 거네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원가 경쟁률을 갖춰야 될 거고요 그것도 증명해내야지 시장에서 먹히겠네요 그리고 반도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미세공정도 있지만 사실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강가상황이 빨리 소멸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원가 싸움이거든요 지금은 국내 업체들이 생산 능력 면에서 본다면 CATL 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A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런 강가상황에 기반한 원가 싸움을 유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캡파 리더십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이렇게 기술의 4가지 트렌드 방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에서 배터리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퀀텀스케이프나 SES, 솔리드 파워 이런 데들이 리튬 메탈을 음극재로 이용한 배터리를 만들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 음극재를 리튬 메탈을 쓴다는 것은 어떤 경쟁력,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음극재로서 흑연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실리콘을 섞어 쓰는 단계고요 실리콘을 지금 낮은 로우 싱글 디지 정도만 섞어 쓰고 있다면 향후에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실리콘을 섞어 쓸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는 리튬 메탈로 보거든요 소재를 아예 메탈로 바꾸는 거죠 리튬 메탈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고속 충전이 가능해지고 전고체 전지를 구현함에도 큰 강점을 가집니다 대신 리튬 메탈의 단점이 뭐냐면 이 메탈이 리튬하고 너무 친해요 리튬이 메탈이 막 달라붙습니다 이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상용화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튬 메탈도 정말 안전하게 사용되려면 전고체 전지 안에서 리튬 메탈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죠 현대차가 이 SES랑 리튬 메탈 배터리 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25년에는 양산하겠다 이렇게 기사에는 나오긴 해요 근데 사실 배터리 3사의 전고체 전지 삼성 SDI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도 2025년에 양산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25년에 두 개의 차세대 전지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25년에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를 만들겠다 여기서 전고체 전지를 하면 액체 전해지를 고체 전해지를 바꾸겠다는 건데 여기로 진화함에 있어서 리튬 메탈도 분명히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합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전고체 전지와 리튬 메탈은 같이 서로 보완하는 그런 기술을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우리도 전고체 전지를 감회에 있어서 음극제는 반드시 리튬 메탈을 구현해서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갈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냐의 싸움이 될 수 있겠네요 기술력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극제는 리튬 메탈의 하나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전해질 소재에 있어서 황화물이냐 산화물이냐 폴리머냐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 일본의 도요타는 황화물 쪽에서 가장 앞서 있고요 삼성 SDI도 황화물계 준비를 하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은 폴리머 쪽에서 가장 앞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어느 업체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질문에 답은 피행하시는 거네요 그건 몰라요 사실은 황화물이 성능 면에서 앞서지만 그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황이라는 거는 그냥 공기 중에 수분하고 반응해서 황화수수라는 유독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산화물은 그런 공기 중에서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또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고온, 고압 공정이 필요하고 산화물은 또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술이 표준이 될지는 사실 앞으로의 그런 진행상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성능 면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황화물이 좀 낮다 대신 양산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폴리머와 산화물이 초기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그게 가장 슬기로운 답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4세대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어디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어디가 기술력이 좋을 거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은 춘추 전국 시대와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 K배터리의 실질적인 위협은 중국의 저가 LFP 배터리가 될 것이다 센터장님께서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95만 원에 내시면서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나머지 배터리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안 내셨어요 제가 전기전자 에너지스트고 삼성 SDI만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투자 확인을 제가 안 낸 거고요 그래서 다른 두 업체가 안 좋다 이 의견이 아니시지만 삼성 SDI를 더 좋게 보고 있고 더 많이 안다 이거죠 그럼 삼성 SDI를 더 좋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삼성 SDI가 자동차 전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고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동차 전지는 앞으로도 매출이 매년 30에서 40%씩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수익성 면에서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자동차 전지가 주도하는 중장기 이익성장 사이클이 시작됐다 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전지도 분명히 질적인 도약을 맡고 있어요 이번 5세대 배터리 젠5가 3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상이 들어갔습니다 젠5라 하면 에너지 밀도는 20% 높이고 원가는 20% 낮춘 차세대 그런 전지이기 때문에 이용을 통해서 제품 믹스와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스텔란티스와 합작을 통해서 미국 시장의 진출 교두부를 마련했으니까 이 부분 역시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거고요 또 하나는 원형전지예요 원형전지는 사실 삼성 SD가 제일 잘하고요 원형전지의 지금 매출과 수익성은 역대 최고입니다 이 원형전지가 특히나 전기차 쪽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원형전지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전동국을 하든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으로 계속 수요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형전지가 지속적인 이익의 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삼성 SD는 어떻게 원형전지를 잘 하게 된 거예요? 91년에 처음 만들어진 리튬이온전지가 소니가 만드는데 원형전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리튬이온전지의 할아버지격 되는 게 원형전지고요 가장 성숙한 폼팩터이기 때문에 성능도 가장 뛰어나고 원가도 가장 낮은 거거든요 우리 국내 3사 중에는 삼성 SDI가 가장 먼저 2차전지 사업을 시작했고 시작할 때부터 원형전지로 시작했던 건데 그만큼 생산 능력도 가장 크고 기술력 원가에서 앞서 있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전동국구의 절반은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이제 테슬라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테슬라가 원형 비중이 제일 높죠 그렇죠 지금까지 전부 다 원형전지만 하고 있는 거고 지속적인 희망고문인데 저희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워낙 사실 원형전지는 수요가 좋고 수익성도 월등하게 좋습니다 사실은 테슬라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가격과 수익성을 희생해야 돼요 왕갑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SDI는 하지만 생산 캐파가 충분히 늘어났을 때는 충분히 테슬라에도 공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들어가는 걸 좋아하실 거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오히려 옵션을 삼성 SDI가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K배터리의 노인 도전과 기회를 살펴봤습니다 센터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웃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